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입니다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한번 봐서 모르면 많이 보셔야 돼요. 100번 봐도 됩니다 100번 넘게 봐도 되고요 일단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어떤 형태와 의미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쓰이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동사의 i인지죠 과거 분사는 대개 이제 동사원형에 이디를 붙이죠. 과거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습니다. 동사의 3단 변화라 그러죠 동사의 3단 변화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죠 이 분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 과거 분사, 세번째에 있는 과거 분사, 불규칙 형태에서는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동사의 3단 변화의 마지막에 있는 이 불규칙을 모르면 곤란해지죠. 그래서 그런 그런 불규칙 동사 외우는 영상도 있으니까 영상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 현재 분사 얘는 이제 동사의 i인지죠. 동사원형의 i인지 이렇게 3단 변화 이런 거 없고 그냥 현재 분사는 동사원형의 i인지 이게 현재 분사예요 과거 분사는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마지막에 있는 건데 대부분 이제 동사는 이제 규칙 변화를 해서 이디만 붙이면 되고 근데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동사들이 또 불규칙 동사들입니다 의미는 능동이고 진행입니다 따라하세요 능동진행 현재 분사 능동진행 시작 현재 분사 능동진행 현재 분사 능동진행 현재 분사 능동진행 따라 하셔야 됩니다 과거 분사 수동완료 시작 과거 분사 수동완료 과거 분사 수동완료 과거 분사 수동완료 뭐뭐 되는 뭐뭐로 당하는 뭐뭐가 되어 있는 뭐뭐가 돼버린 이런 뜻의 수동과 완료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능동 뭐뭐 하고 있는 진행 뭐뭐 하고 있는 능동 뭐뭐 하는 이런 뜻 ing는 능동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이라는 거 역할은 명사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또는 보호 역할을 합니다 보호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삐동사 다음에 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참 이거 어렵죠 이런 말들 그죠 보호 뭐 형용사 이런 말들 그걸 따로 이제 품사 문장의 구성 요소 이렇게 해서 설명도 하는데 그걸 좀 보고 계속 그것만 보고 그걸 완벽하게 알았을 때 내가 이런 걸 하겠다 현재 분사를 하겠다 내가 보호가 뭔지 완벽하게 안 후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내가 공부하겠다 이러면 못해요 이 보호가 되게 어려워요 일단은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되냐 삐동사 다음에 오는 게 보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나중에 넘어가고 나중에 넘어가다 보면 이해가 될 시점이 옵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보호에 대해서 자신감이라는 게 생겼는데 보호는 조금 말씀드리면 보충해 주는 말입니다 삐동사 다음에 있어서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뭘 보충해 주냐 I am a boy 하면 나는 소년입니다 I am a boy 삐동사 다음에 있죠 I라는 주어를 보호랑 같은 말이에요 보이가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충해 주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어를 보충해 주는 주격 보호라고 하고요 목적어 다음에 나와서 이제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 있어요 그걸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이것만 알면 보호는 끝입니다 근데 처음엔 그게 잘 안되니까 이다 되다 말 다음에 나오는 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다, 되다 앞에 있는 게 보호입니다 이다, 되다 보충해 주는 말들이죠 동사로 연결해서 우리나라 국어에도 보호라고 나오죠 그죠? 같습니다 이다, 되다 앞에 있는 말을 보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영어는 동사 다음에 보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다, 되다 다음에 나오는 말이 보호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예문으로 보면 좋습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라고 되어 있죠 interest가 관심을 끌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interest 관심을 끌다 interest 관심을 끌다 이게 ING가 붙으면 INTERESTING 관심을 끌고 있는 재미있는 이 되는 거고요 INTERESTED 하면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 구분 잘해야 됩니다 이따가 밑에 예문이 있네요 English is INTERESTING 영어는 흥미를 끕니다 그죠? 관심을 끌어요 이런 뜻이 그죠? I am interested in English 나는 관심이 끌렸어요 어디에? 영어 안으로 영어 속으로 관심이 끌려 들어갔어요 이런 걸 수동해라 수동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가고 B동사 INTERESTED IN 이거는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는 뭐 분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이 표현 자체가 좋죠 말이 좋지 않아요 그죠? 어디어디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BALL은 지루하게 하답니다 BALL 지루하게 하다 BALLING은요 지루하게 하는 이고요 BALL은 지루하게 된입니다 이 단어를 모르면 해석을 못하겠죠 그죠? BALL 지루하게 하다 시작 BALL 지루하게 하다 BALL 지루하게 하다 BALL 지루하게 하다 그 다음에 DISAPPOINTING 실망시키다 DISAPPOINTING 하면 실망시키는 입니다 DISAPPOINTING 실망시키는 시작 DISAPPOINTING 실망시키는 DISAPPOINTING 실망시키는 DISAPPOINTED 실망이 된 거죠 DISAPPOINTED 그 다음에 SURPRISE 놀라게 하다 SURPRISING 놀라게 하는 SURPRISED 놀란 발음 구분을 정확하게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대충 흘리면서 발음하면 안 돼요 SURPRISING 놀라게 하는 따라 하셔야죠 SURPRISED 놀라게 된 그 다음 예문 이 단어들로 예문을 볼 겁니다 DISAPPOINTING 이 책은 실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DISAPPOINTING 이 책이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거죠 능동이죠 ING가 붙으면 능동 I AM DISAPPOINTED WITH WITH 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는 표현이 수동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I AM DISAPPOINTED I AM DISAPPOINTED WITH THIS BOOK 내가 실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수동이라고 합니다 수도 뭐를 가지고 전지사가 바뀌어요 이 동사에 따라서 전지사가 바뀌니까 외워야 됩니다 I AM DISAPPOINTED WITH THIS BOOK 이 책에 저는 실망했습니다 같이 I AM DISAPPOINTED I AM DISAPPOINTED WITH THIS BOOK 시작 I AM DISAPPOINTED WITH THIS BOOK SHE IS BORING 그녀는 지루한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지루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SHE IS BORED 하면 그녀가 지루하게 된 거예요 I AM BORED 처럼 나는 지루해졌습니다 SHE IS BORED 그녀는 지루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어자리에 지루하게 하는 주체 실망시키는 주체가 나오는 거고 수동으로 실망이 되었거나 지루하게 된 거는 주어자리에 그게 와야 되고 과거 문사일 땐 수동일 땐 그렇죠 루머 그 소문은요 WAS SURPRISING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 놀라웠습니다 I WAS SURPRISED 나는 놀랐습니다 그 루머에 놀랐습니다 I WAS SURPRISED AT THE LUMER 시작 I WAS SURPRISED AT THE LUMER 시작 I WAS SURPRISED AT THE LUMER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쓰이는 경우 아까 잠깐 보호를 설명했었죠 얘가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는 자동차를 가졌습니다 수리되도록 시켰다 이때 헤드는 시켰답니다 뭐가 지금 수리되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수리되고 있죠 보충해주고 있죠 그죠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충어라고 해서 보호라고 합니다 어제 그는 그의 자동차가 수리되도록 시켰습니다 자동차는 지가 직접 수리하는 게 아니라 수리가 되는 거니까 과거 분사를 써야 됩니다 이런 건 문제 엄청 나옵니다 엄청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명사 앞에 또는 뒤에서 수식하는 분사 Did you see a running boy 달리고 있는 소년입니다 달리고 있는 소년 유치하게 어떻게 문제도 내냐면 N을 빼고 N을 하나만 써서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그죠 이거는 허를 찔린 거죠 N이 두 개 들어간다는 거 달리고 있는 소년을 보았느냐 달리고 있는 이니까 그죠 모모하고 있는 이니까 이거는 현재 분사 능동의 의미고 모모하는 이죠 해석해보면 답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문제 엄청 나오는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Did you see a boy running in the park 공원에서 뛰고 있는 한 소년을 보았느냐 이게 단순하게 한 단어로 꾸밀 때는 이렇게 앞에서 꾸미는데 인 더 파악이란 말이 뒤에 붙었죠 러닝 다음에 이렇게 좀 길어질 경우에는 뒤에서 꾸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좀 더 명확한 설명은 여기에 뭐가 빠져있다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플러스 B동사가 빠져있는 거예요 관계대명사를 배웠던 사람이면 관계대명사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관계대명사는 안 배웠다 그러면 뭐 그냥 흘려서 들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관계대명사를 설명하고 이런 것까지 얘기했다 그러면 복합적으로 설명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Did you see a boy 이거죠 지금 이거죠 이거를 지금 설명해놓은 겁니다 Who is가 생략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에 The sleeping dog 잠을 자고 있는 강아지죠 잠을 자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이니까 능동이 이거죠 현재 분사네요 현재 분사고 현재 분사 형용사로 쓰인 경우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강아지는 귀여워요 가 되고요 The dog sleeping on the sofa 소파에서 잠자고 있는 그 강아지는 귀엽습니다 On the sofa 라고 하는 예 슬리핑 다음에 표현이 이렇게 붙어있죠 이거 의미 덩어리지 한 덩어리죠 이럴 땐 뒤에서 꿉니다 이때 뭐라고 했죠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B동사가 빠져있다 생략된 거다 라고 생략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영상을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은 보셔도 됩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뒤에서 꾸미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만 설명했을 때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B동사를 볼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것도 같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she raked up the fallen leaves fall은 뭐에 fallen은 뭐에 과거문사죠 fall의 과거문사죠 fall fell fallen입니다 fall fell fallen fall fell fallen이에요 fallen 떨어지고 있는 잎이 아니라 떨어진 잎이죠 떨어져 있는 떨어진 떨어져 버렸죠 그죠 과거문사죠 수동에 그리고 완료죠 완료 수동이고 완료 이미 떨어져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과거문사를 썼습니다 형용사죠 그죠 leaves는 leaf의 복수죠 f를 v로 바꾸고 es을 붙입니다 그래서 나뭇잎은 이렇게 했어요 나뭇잎들입니다 떠나다 라는 동사가 있죠 leave 떠나다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s만 붙으면 똑같은데 얘는 떠나다구요 떠나다 라는 단어가 이게 끝에 이렇게 올 때도 있긴 하지만 이게 문장 해석하다 보면 이게 떠나다인지 나뭇잎인지 금방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I bought and used the car 나는 샀습니다 바이의 과거죠 보트가 아니라 바앗이라고 읽어야 돼요 발음은 바앗입니다 바앗 I bought and used the car 사용된 자동차죠 사용된 중고차니까 사용된 사용된 자동차 이런걸 이제 수동의 의미라고 그러고 완료의 의미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 분사를 쓴거구요 수동의 의미고 완료의 의미입니다 used car a week ago 일주일 전에 나는 사용된 자동차 중고차를 샀습니다 using car 안되겠죠 그죠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구분하는거 연습하는거 해석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I have two books written in English 나는 두권의 책이 있습니다 과거 분사인 경우도 그죠 이렇게 뒤에서 꾸밀 때가 있습니다 written in English 영어로 쓰여있는 이라는 한 덩어리의 의미 의미 덩어리인데 written만 적혀있었으면 이제 뭐 앞에 북 앞에 쓰면 되겠지만 이 단어 세개가 이제 한 덩어리가 되어버려서 뒤에서 꾸민다 이 얘기에요 written은 이제 write이라는 단어의 과거 분사죠 write wrote written 이죠 뭐 이건 영어공부 계속 했던 분들은 어 이 3단 변화가 되게 많이 나와서 금방 익힐거에요 근데 영어공부를 띄엄띄엄 하면 또 기억이 안나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 고수가 될 때까지 꾸준히 해야 이렇게 계속 기억이 남아있어요 쉬 자꾸 쉬고 좀 쉬었다 해야지 쉬었다 해야지 그러면 안되고 매일매일 영어를 해야 됩니다 write wrote written 쓰여진 영어로 쓰여진 두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격관계료 띄엄사 플러스 띄엄사 생작된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this is what you made of good 또 비슷한 예문입니다 워치는 시계는 시계인데 뭐로 만들어졌죠 금으로 만들어진 시계입니다 과거 분사구요 만들어져있는 이니까 수동태 수동의 의미로 쓴거구요 수동태는 아니고 수동태는 띄엄사 플러스 과거 분사 이게 이제 수동태고 우승 prata 이게 영어문법이 다 얽혀있다고 말씀드렸죠 과거 분사가 나오면 수동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관계료 형사도 나오고 현조분사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make made of be made of 만들어진 의미에요. make의 과거가 made구요. 과거 분사가 made. 모양이 똑같죠. 과거랑 몸으로 만들어지다 하면 B동사. made of 이렇게 외우죠. 몸으로 만들어지다. 이렇게 be made of. 몸으로 만들어졌다. 만들어져 있다. 금으로 만들어진 시계.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B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봐도 됩니다. 봐야죠. 이렇게. 봐도 된다가 아니라. made of gold. 시계로 만들어진. 이게 위치 이즈가 없다. 안보인다구요. 그것만 보고도 아 이게 뒤에서 꾸민 이게 관계됨. 과거 분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 정보의 비법은 반복이라 그랬어요. 한 번 봐서 모르겠으면 백 번이라도 보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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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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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